이번 시간은 한 주간 또 제주에 있었던 일들, 또 살펴보는 2주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 스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정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추자도 해역에 3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노르웨이의 국영 기업인 에퀴노르가 제주 추자도의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기가와트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국내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한동 평대에 있는 풍력 단지였거든요. 여기에 발전량이 10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발전량으로만 따지면 추자도 해상풍력단지는 여기에 30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죠. 총 사업비만 17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은 사업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5일에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사업 우선순위로 추자도 해약을 선정하면서 사업도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그동안 준비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자도 해상풍력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오형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에 유럽 출장길에 올라서 이 에퀴노르 본사를 찾기도 했고요. 해상풍력협회와 기술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제주도 출장단이 영국 북해에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있더라고요. 3.6기가와트에 달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소 중 하나겠죠. 지역 주민들 수용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으로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또 마을회와 어총계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질 텐데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전례가 없는 수준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거든요. 해양 생태계나 경관적인 문제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나요? 물론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는 할 테지만요. 당연히 해양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날씨가 좋을 때 우리가 한라산 중턱에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면 전라도의 내륙 지방, 추자도 섬 지역까지 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풍력터빈이 빼곡하게 채운다고 가정을 하면 경관적인 측면도 분명 고려돼야 할 요소 중 하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풍력터빈이 최대 5.5MW급 발전기입니다. 이게 3GW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면 높이가 170m인 풍력터빈 540기를 해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기에 15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터빈까지도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발전기의 높이는 한기에 260m에 이릅니다. 한때는 한반도의 마천루의 상징이기도 했었던 63빌딩이 249m거든요. 거의 63빌딩이 200여 기간, 추자도 해상에 빼곡하게 들어서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걸 텐데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겠고요. 사실 해상풍력단지라는 게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해상풍력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향해야 할 사업이기는 할 텐데요. 풍력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자원인 만큼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도 피할 길은 없을 듯합니다. 아직 사업의 첫 단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각 분야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환경과 지역사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한때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제주 들불 축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주 들불 축제는 과거 제주도의 목축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축제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불을 테마로 한 축제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죠. 예, 제주에서는 봄이 오기 전에 들판의 병해충을 없애고 또 부드러운 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초목을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방해 혹은 들불 놓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오름이 통째로 불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은 분명 쉽게 볼 수 없는 절경이기는 했죠. 그런데 올해는 사실 오름 불 놓기도 안 했고 들풀 축제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97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던 들불 축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초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지난해에도 메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오름 불 놓기 축제는 행사 직전에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산불 위험과 또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인데요. 행사가 열리는 시기가 또 건조한 날씨에다가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 위험에 워낙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막대한 예상과 또 소방 인력까지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불을 놓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옛 문화라고 한들 오늘날 청정 자연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에서 산 하나를 통째로 태우는 축제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꾸준했고요. 제주시의 결단으로 올해는 들불 축제가 열리지 않았고 또 수기형 토론 방식으로 기존의 들불 축제를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사실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제주를 그만큼 대표하는 축제였고 또 여기에 제주 도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주 도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오른블록키를 되살리자는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들불 축제와 연계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의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런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시가 축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도의회의 논리였고요. 이러면서 사안이 더 복잡해졌는데요.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제주시와 도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민 청구 조례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위법하고 충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죠? 네,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제주 들불 축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인데요. 산림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축제 목적으로 불을 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상위법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또한 거세질 전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는 좀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문제 모두 다 중요한 만큼 좀 균형이 잡혀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